여러분 제가 전에 비니로 뉴진스 토끼 모자 만들었었는데 다른 버전 토끼 모자도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주셨어요. 어떤 모자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 모자 위아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15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음... 15만 원이라... 사고 싶은데 용돈이 부족한 친구들은 어떡하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단돈 5천 원으로 뉴진스 토끼 모자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모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집에 잘 안 써서 짱 박아놓은 모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남는 모자가 없다면 다이소에서 3천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준비해주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귀가 될 재료. 짠! 기모 스타킹입니다. 다이소에서 5천 원에 구매했어요. 요거 생각보다 진짜 탄탄하더라고. 자 이제 만들어볼게요. 자 일단 기모 스타킹 포장을 뜯어주고 저는 귀가 긴 게 예쁠 것 같아서 50cm로 잘라줄 거예요. 두 개 겹쳐서 잘라줍니다. 요건 남은 거. 오 어디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른 스타킹을 뒤집어주세요. 손톱으로 대충 귀 모양을 구상해줍니다. 저는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마스킹 테이프 준비. 구상한 귀 모양대로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요렇게. 이쪽도 생각한 모양대로 붙여주시고요. 오 진짜 귀 같아. 자 이제 침핀 준비. 두 면이 판판하게 똑바로 고정될 수 있도록 침핀으로 고정해줄게요. 자 이제 실과 바늘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노가다의 시작이에요. 마스킹 테이프 라인에 따라서 바느질 해주세요. 짠! 저는 재봉틀로 빠르게 박아줬어요. 인생은 역시 장비빨이지.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거침없이 떼어줍니다. 그리고 가위로 테두리 여백을 살짝 남기고 잘라주세요. 오 소리 너무 좋은데? 자 됐으면 이제 뒤집어주겠습니다. 귀 한쪽 완성! 자 나머지 귀 한쪽도 만들어 왔어요. 이제 모자를 준비해주시고요. 이 모자는 까만 구멍이 있어서 좀 더 편하긴 했는데 위에서 봤을 때 중간보다 각도가 살짝 앞으로 기울어진 지점에 귀를 닿으면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이제 모자랑 귀를 연결해줄 거예요. 이 부분이 제일 귀찮은데 또 열심히 바느질 해줍니다. 짜잔! 요렇게 달아줬어요.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고정되어 있어요. 짜잔! 자 요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귀여워. 짜잔! 요렇게.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단돈 5천원짜리 기모 스타킹으로 만들었다는 거. 어때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